1, 2, 3 퍼즐넷 들어보게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할까? 아니 그냥 중간에 나와 입을 못 타 크게 봐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인사 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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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인사 그렇죠 반갑습니다 피영입니다 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양입니다 그 제목의 팍팍의 그 아이디어는 피영이가 안 했고요 저는 그냥 이태양 피영입니다 해가지고 섞었습니다 저희가 그 잠깐 들렀고요 여러분들이랑 먼저 대화를 나누려고 먼저 찾아왔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 어떻게 지낸가요? 요즘에는 팬사인하고 팬미팅 준비하고 밥 먹고 찍고 찍고 저희가 피치스 같이 찍으면서 잠시만요 저 팬대요 어제 셀카 안오르는 김이오 팬입니다 너무 아쉽니다 팬단 그런 못된 말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꽃날 한 날 준비하세요 어? 얘기하려던 얘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촬영 마치 하면서 이제 또 뭐 에피소드나 이런 거 이제 판타지가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제 이제 팬사인회를 하는데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이제 뭐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래 없이 가면 안 돼? 노래 없이? 아 아 이제 틀어놔 이렇게 좀 작게 틀어놔 나 이 자연의 소리를 좀 듣고 싶어 백색소음 뭔지 알지? 이제 그날 이제 저는 방송 전에 내가 살짝 얘기를 해줬는데 비가 왔었다 그래서 한 번 미렸었는데 그냥 무사히 촬영을 했고 이게 원래는 저희가 이제 노을 석양글빛에 이제 찍으려고 했는데 밤신 느낌이랑 좀 잘 어울려서 찍다보니까 밤까지 촬영을 하게 됐고 이렇게 네 밤신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쉽지 않았지 그리고 그 희영이의 파트 많이들 궁금해 하실텐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가볍게 오 오 사실 별 별 의미는 딱히 없어요 네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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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가사 그대로 아무도 생각하지 말자 그게 원래 그 가사를 쓰기 전에 진짜로 고민이 많았잖아 어떻게 해야지 많이 가로 엎었지 그게 고민을 하다가 진짜 그런 아무 생각하지 말자 그게 킹덤 하고 있을 때 만드는가? 그렇지 아니지 아니지 아 맞나? 그치 이미 만들어진 상태였지 킹덤 할 때 그리고 촬영을 컴백 전에 촬영을 그니까 킹덤 하는 도중에 만들게 되는 그치 그치 그냥 킹덤 하면서 어 하면서 만들었는데 그때 한참 막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로 할게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되나를 고민을 할 정도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하기로 한 거 이제 작업을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 지금 뭔가 이 순간이 중요한 거지 사실 재밌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뭔가 내가 너무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비워내야 비워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가사를 첫 시작을 그렇게 했죠 아무 생각하지 말자 의심도 하지 말고 너는 이제 뭐 누군가가 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판타지 생각할지 너도 나도 킹덤 하고 있습니까 의심하지 말자 중요한 거는 지금이니까 얘기를 한 거죠 하고 가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참에 한번 싹 한번 얘기를 해 줘봐 와주라 우리 동네로 와주라 우리 동네로 거기가 살짝 어려워하더라고 어 약간 그냥 왜냐면 근데 노래랑 섞이다 보면 내 생각에도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와주라 우리 동네로 오우 그 다음에 이제 외롭네 나 니가 없는 빈틈에 너 없어서 빈틈이 생긴 거예요 외롭네 나 니가 없는 빈틈에 이거 맞지 그리고 망해라고 빌어둘 거기가 실제로는 망해라고 빌어둘잖아 듣기에는 되게 되게 섹시한데 이렇게 들려가는데 그렇게 안 들려 되게 직설적인 말이었어 그니까 뭔가 사실 그 가사를 쓰면서 킹검에 대한 결의를 다진 거지 뭔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이런 안 되겠는 걸 이런 거잖아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아니죠 실제로 카페인데 카페에서 내가 사실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갑을 한번 주었었어 사전 내가 전날에 밤에 찾아가서 다 봤거든 지갑을 주었다고? 어 거기에서 그니까 너 말고 너 우리 촬영 전날에 그날 돈이 조금 사라졌던데 더지갑이야? 그니까 전날에 이제 먼저 탐방을 가서 난 후레쉬를 비추면서 다 동선을 짰어 그걸 뭐라고 하지? 그 탐방 가는 걸 헌터라고 하나? 헌터? 뭐라고 하던데 약간 그 촬영할 때 그 단어를 하던데 참 뭐라 하잖아 사전 조사 남아 사전 답사 그걸 뭐라 하던데 짧게 일단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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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선을 쫙 짰고 헌팅! 그렇죠 헌팅이라고 하나요? 헌팅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사전 답사를 쫙 짰고 원래 우리가 제가 이제 교복 컨셉으로 잡았었어요 컨셉을 그래서 둘 다 우리가 교복을 입고 하자 나는 그냥 셔츠 입고 하고 넌 자켓을 입고 하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희영이가 우통을 벗고 하자 기억나? 아니 그걸 얘기하면 어떻게 해 내가 스웩을 아 왜 왜 재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다 얘기하지 재밌잖아 이 형이 얼마나 좋았냐거든요 아니 재밌잖아 진짜 무슨 뭐 한 시작할 시간이 없는데 계속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가사를 그걸 아 얼마 안 됐는데 오 아니 야 우리 이거 컴백하기 전에 내야 된다 그치 완성해라 원래는 저희 계획은 아 그래가지고 내가 다 완전했고 기껏 다 완전했는데 결국에는 컴백해버렸어 왜냐하면 원래 저희 계획은 컴백 전에 나 밥도 먹고 왔었어 영상을 내는 거였는데 아 진짜 영상 이제 팀에 되게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일이 그 조금씩 밀리면서 이제 오픈까지 하려면 영상을 컴백 뒤로 해야 될 거 같다 라고 해서 컴백을 하고 내게 된 거죠 원래는 되게 빨리 내는 거였어 원래는 발매하고 나서 그니까 그 분이 저스틴 비버님이 발매하고 나서 거의 한 한 달 이내로 낼 생각이었잖아 바로 내려고 했죠 한 3주? 바로 내려고 했는데 아니 계속 쪼는 거예요 나 진짜 아니 왜냐하면 진짜 진짜 왜냐하면 진짜 MSG 하나도 안 뿌리고 진짜 응아 누구 있는데도 카톡으로 막 응아 누구 있는데도 진짜 연락 오고 막 화장실인데 야 다 돼가냐? 야 얼마 야 우리 집 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놓고 그래놓고 뭐? 야 반 키 낮춰도 되냐? 야 진짜 내가 그때는 녹음 다 해놨고 어쨌든 내가 2주간 틈이 있었잖아 그걸 인정하지 왜 있었지? 2주간 갇혀 있었잖아 방에 그래서 밀렸잖아 아 그렇네 원래 그게 아니었으면 바로 하는 거였는데 아니 근데 뭐 그런 그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연습을 갈고 닦은 거지 그치 그러고 나서 반 키 내리고 그치 듣기 더 편하게 어떻게 의상이 원래 되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벗자고 한 거는 농담이었지 진심이었어 진심이었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무통을 아예 사실 이거는 재밌자고 하는 얘기들이고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원래 그거였잖아 시안이 두 개였잖아 아예 살짝 캘리포니아 느낌으로 가자 랑 교복으로 가자 해서 두 개 시안을 우리가 입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나도 교복을 입었어야지 원래 같이 교복을 입었다가 현장에서 그냥 휘영이는 그냥 저는 래퍼로서 되게 그냥 힙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너 캘리포니아 가고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또 교복을 입고 교복 느낌을 내서 좀 섞어보자 해서 나오게 됐고요 되게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게 둘 다 옷이 비슷했으면 뭔가 둘 다 비슷해 보이잖아 근데 너가 조금 더 갑자기 훅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랬을 거라는 그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음 갑자기 생각지 못한 캐릭터가 나온 거야 그렇잖아 왜냐면 내가 너 피처링 얘기할 때부터 그랬잖아 널 숨겨놔야 된다 어 왜 숨겨 왜냐면 그냥 이렇게 듀엣으로 나오게 되면 재미가 없다 부끄러워? 안씨 알지 너가 이제 나는 숨고 싶지 않아 아니야 당당하다고 숨었기 때문에 한번 숨고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판타지들이 깜짝 놀라서 계속 듣게 되는 거야 그 부분이 너무 좋으니까 옷에 음료 훌린 후기 말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거 그때 마지막 테이크였나? 마지막 전 테이크인가 그랬어 그래서 한번 묻어가지고 그냥 가사해서 너 찍었었잖아 근데 그게 내가 그 영상을 그냥 쓰게 된 게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어 그게 풋풋하지 그치? 너가 그거 봤을 것 같아 재밌었어 괜찮았지? 편집을 받았잖아 나도 딱 보면서 원래 그냥 이쁜 게 있었어 이렇게 이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영상이 그걸 안 하고 그냥 형이 흘렸는데 막 동공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너무 매력적인 걸 나누는데 귀여운 거야 그래서 좋아하겠다 그래서 고르게 됐습니다 이제 가자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가도 돼 왜? 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그래 그 뭐냐 촬영하면서 마이크 내가 그 파트에 세워놨잖아 응 그때 한번 느낀 거 없었어? 재밌었던 그런 거 나는 더 뭔가 하고 싶었는데 형이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고 싶었어? 나 진짜 완전 그냥 막 그거 하고 싶었지 오두방구 떨고 싶었지 아 오두방구 그냥 그럴까 봐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냥 갖고 놀라고 그냥 놓은 건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생각보다 더 즐겁게 작업을 했고 좀 뭐 느끼실지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신경 많이 썼는데 다음에 하게 되면 더 신경 써서 더 좋게 뽑아볼게요 그리고 촬영도 재밌었고 그날 내가 피자도 사줬잖아 맞아 맞아 휴근이가 촬영하는데 이제 스태프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피자랑 치킨도 시켰습니다 피자는 시켰는데 피자랑 그 스파게티 스파게티랑 피자랑 치킨도 시키긴 했어 그래서 되게 하하 후보 잘 촬영을 했어 근데 안 먹더라고 근데 왜냐면 촬영 중이라 되게 먹었다 안 먹었다 한 거 같아 그때 저거 뭐냐 커피였나? 들고 있던 게 커피였지 몇 리터 마셨어요? 그날 한 2리터 마셨어요? 진짜 계속 마셨어요 제가 볼 때마다 뉴피를 해서 그래서 원래 처음에 저희가 낮에 찍을 때는 정말 커피였거든요 점점 물 가셔 점점 물 색깔이 돼 가는 걸 아 이걸 진짜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제 이제 가야 되죠 아잇 기회가 되면 슬쩍슬쩍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갈게요 그냥 우리 저거 슬쩍 할까요? 해도 돼? 뭐 괜찮지 않나? 그 아 근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것 같던데 네 그 2분 뒤에 그 네 뭐가 뭐가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로 다 넘어가 주셔야 돼요 하하 거기로 가서 해 줘야 돼요 거기로 가서 공개가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피치스 많이 들어주시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잘 때도 일어났을 때도 일할 때도 퇴근할 때 밥 먹을 때 다 좋다 특히 밥 먹을 땐 안 좋던데 저는 실제로 정말 삼키면서 다 듣거든요 이따가 저희 이제 끝나고 이제 짜장면 먹자고 했는데 짜장면 먹으면서 피치스 듣겠습니다 아무튼 가서 그거 해주세요 그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인 척 판타지 아닌 척 하면서 아 얘네 괜찮다 이런 거 해야죠? 저기 MAC 코리아 가서 인스타그램 네 이따 많이 봐주시고요 댓글로 처음으로 해드리는데 되게 괜찮네? 어디 그룹임? 이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약간 혼란하게 사람들 혼란스럽게 여러분들은 네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그 해주시면 되고요 오오오 가야겠다 네 댓글 많이 써주시고 지금 오픈됐을 수도 있겠다 아 우리 이것만 확인하고 가자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아 인스타를 안 하니까 역시도 맞겠지 지금 아니면 안 돼 지금 딱 달아올랐을 때 나와야 된다고 아직 안 떴는데 네 뜨는 거 아니야 2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세계 시간으로 2시를 얘기하는 거야? 미국? 뭐 하여튼 미국 시간에 맞춘 건 아니겠지 이제 이것만 확인을 하고 이것만 확인을 하고 맞습니다 빨리 넣어 먹어봐 살짝 늦나 봅니다 안 되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여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날씨도 덥고 한데 아주 화끈하게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불토 불토 1분이면 떴겠지 솔직히 아니 형이 형 휴대폰이 지금 그거 데이터 느린 거야 아냐 아냐 그래? 오늘 맞아?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니면 그거 해야 돼요 그 맨인 블랙에서 톡톡 이거 보시죠 띡 해야 된다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유태양, 휘영의 피치스 후기를 듣고 계셨어요 네 여러분 저는 휘영 네 저는 유태양이라고 하고요 네 하여튼 뭐 나중에 또 뜰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되면 잠깐만 기다리자 희한하네 맞지? 오늘 7월 30일 오늘 7월 30일 맞네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목소리나 들을까? 아 좋긴 한데 저처럼 실패하고 신나는 패키지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나도 좀 보자 제일 가장 먼저 보는 로컬 셀럽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시크하고 빛나는 패키지 어 음 촉촉하고 어 저처럼 시크하고 빛나는 패키지 왜 안 올라오셨어요? 잘못 왔나? 뭐 안 좋은 일 있어 이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나? 괜찮아 괜찮아 이거 여유 있게 해도 되겠다 야 그치? 멀쩡하니까 일단 틀고 그래 2일이라고요? 아 그래요? 아닌데요 아니 왜 우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지? 이 노래 들으면서 엔딩 할까?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무슨 일 없었어요 무슨 일 없었어요 뭐 하고 싶은 말 더 있어? 어 얘기했대 씁쓸하네 괜찮아 우리가 진짜 잘못 알고 있었네 응 아니야 왜냐면 나한테 그렇게 왔어 나한테도 이게 왔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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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가 아 아 아 아 가자 너 할 때 언젠간 나오겠죠? 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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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떴어? 떴대 떴대 안 떴는데? 나를 찍힌다고 해 살짝 5분치 같아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난 이해해 잠시만요 저 오늘부터 맥밖에 안 쓸 거거든요 5분 됐어요 휘영이 멋있어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면 안 돼? 좋아요 눌러주면 안 돼? 이걸로 안 돼 이걸로 안 돼? 오늘 휘영이 그런 거 보다 오픈 그런 거 보다 아니 형 것도 뜰걸? 한 1분 이따 뜨는 거 아니야 또? 그런가? 기다려볼까 좀 이제 제가 끄자 왜냐면 가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둘이 이쁜 걸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저는 입술 맥밖에 안 씁니다 저 노트북도 맥밖에 안 써요 휴대폰도 휴대폰 아니지 저는 햄버거도 맥 들어간 거만 먹어요 저는 햄버거도 맥 들어간 거만 먹어요 저는 주류도 맥 그거밖에 안 먹어요 맥주 네 아무튼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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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봐요 같이 봐요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어우 총알 립스틱 좋아해요 저는 총알밖에 안 써요 그럼 진짜 앞으로 총알만 갖고 가려고 저는 그럼 보자 제가 슬쩍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결과물이 궁금할 수 있어서 잘 나오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얼른 저희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기대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맥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될 저희의 화보와 맥 신제품 러스터 글래스 웨이팅과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어 잔이야 어 그 마이크 그거 알려줬잖아 핸드폰에 안 나온다고? 네 여러분 오늘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끝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가서 많이 봐주세요 또 그냥 입술 관리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어 나도 떴다 네 갈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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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보이네요 좋네 잘 나왔네 네 하여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준비하러 가보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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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